이재윤의 뉴스정면 순부 4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섰습니다. BTS의 정국이 드리머스라는 곡으로 월드컵 개막식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 BTS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월드컵 개막 무대에 선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가수로서는 유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가수를 아랍국가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월드컵 주제가 드리머스인데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공연 이후에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틀도 안 됐는데 2,35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12시간 만에 아이튠즈 차트 102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파 입장에서는 지금 축구 인구를 좀 외연을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케이팝에 좀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 팬들까지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케이팝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TS에 우리나라 팬들도 많습니다마는 중동에 이렇게 팬들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하게 여겨지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권역에 이미 케이팝 열기로 뜨겁다고 하는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케이팝에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 케이팝 대중문화를 새로운 파트너로 여기고 있을 정도고 최근에 관련 공연만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 다문화, 평화 이런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케이팝이 특히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블랙핑크도 그렇지만 인종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그리고 세대통합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합을 하고 있고요. 또 영미권의 그런 노래들보다 건강하고 희망적이고 밝습니다. 특히 희망적이고 밝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야락권에서는 바로 대장금이 95%의 시청률을 보였고 주몽도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우리 콘텐츠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에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서양문화 같은 경우는 야락권에 직접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들을 좀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창작하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감대의 폭이 넓어서 지금 현재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중동 지역에는 서구의 판문화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예를 들면 마약 이야기 나오고 또 음주 이야기 나오고 성적 일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엄격한 곳이 아랍이기 때문에 그런 좀 성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 K-POP 노래들은 좀 절제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호응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면 중동 지역 내에 자체의 판문화는 어떻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공연을 허가하는 것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암암리아 듣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디지털 문화가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류층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주로 K-POP을 중심으로 많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측면도 K-POP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가 좀 많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드라마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좀비물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겠고요. 지금 10위권 안에 3편 이상은 꼭 우리 드라마가 넷플릭스 기준으로 이제 순위권 안에 들을 정도로 드라마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자체의 대중문화는 이 기반이 약한가요? 일단 이번에 정국이 월드컵 주제가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 동안은 동무대를 하고 나중에 카타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끈 가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터본을 쓰고 굉장히 정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댄싱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패션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케이팝이 이제 채워주고 있고 굉장히 동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젊음이 느껴지는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랍 문화에는 좀 없는 측이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트롯 가수가 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가능한 공연 양식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문화 드라마나 케이팝 진출에 어쨌든 성공적으로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쪽 지역은 문화와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사회주의꾼도 마찬가지만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도 지나친 노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들 같은 경우는 케이팝 무대 퍼포먼스를 할 때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려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종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대를 피해서 일정을 잡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콘서트장에 갔는데 사실 팬들이 다가오니까 우리 가수가 어떻게 했냐면 살짝 포옹을 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성 간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팬이기 때문에 접촉을 한 것인데 그래서 케이팝 자체가 배관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어떤 체제와 종교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쉽지만 오늘 문화로 케이팝을 읽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6개월 넘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 간단히 소감 좀 들어보고 끝낼까요? 지금 시사 프로그램 중에 고정적으로 문화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콘텐츠가 중요하고 콘텐츠가 단지 문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또 세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많이 최대한 다루도록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쨌든 문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